자 일괄 경매권 보겠습니다 일괄 경매권은 이런 거에요 이게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 땅 밑에 지금 땅을 표시한 건데 근데 그 후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이 지어진 거에요 아까 우리 봤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구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지 건물에까지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하게 되면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겠죠 이때 건물은 남아있는 거에요 철거되어야 되는 거에요 남아있다고요 철거되어야지 되지 철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너무 아까워 이런 문제에요 근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같이 경매를 해버리면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자기 땅 자기 건물이잖아요 건물 철거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거지 철거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라고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있었어야 돼 우리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밑에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근데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이때 토지만 경매하는 거에요 건물도 같이 경매하는 거에요 토지만 경매해 건물도 같이 경매해 대답을 하네 토지에만 저당권 혹시나 말 잘못할까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아직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토지만 경매해 되는 거지 토지만 경매해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건물 철거되면 너무 안되겠네 그래서 건물 철거되지 말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뭘 인정해줘? 법정 이상권 이걸 인정해준 거지 잘 봐보세요 여기서 주인이 갑이고 땅 주인이 갑이고 건물 주인도 갑인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건물이 있었던 거지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나 건물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토지만 경매가 될 건데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서 건물이 철거되어야 돼 근데 그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한테 뭘 인정해줘? 법정 이상권 그러려면 근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없었던 거죠 건물이 없었어 그 뒤에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을 때 이때는 축조 플러스 소유 그러면 같이 경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인 거라고 일괄 경매권 보시면 여기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인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될 당시에는 나대지였던 거죠 건물이 없었지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갑이 지어서 갑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정된다고 그럼 이제 봐보세요 제3자가 지었어요 일괄 경매권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제3자가 갖고 있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렇게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갖고 있을 때만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갖고 있을 때만 인정해준다고 됐죠 요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걸 좀 또 제3자가 지으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걸 용의권자가 지었어 용의권자 그럼 지상권자 생각해보죠 지상권을 설정해줘서 지상권자가 지었는데 그걸 설정자가 갖고 있는 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괄 경매권을 인정해준다 이 말인 거죠 용의권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갖고 있어 그랬을 때는 일괄 경매권 이걸 인정해준다고 됐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일괄 경매권은 말 그대로 권리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권리잖아요 의무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만 할 수도 있어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일괄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다고요 토지에만 그러니까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지 그런데 토지만 경매 됐어 그러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이 철거돼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빚을 잘 갚던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일괄 경매권 잘 알아두시고요 이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전 후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온다 제3취득자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는 보세요 의리 채권자 저당권자인데 갑이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보통 채무자인데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인 호구 이랬었죠 그런데 그 뒤에 제3취득자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3취득자는 X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이에요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취득하려면 계산을 잘해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해서 들어간 거야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덤터기 쓸 일이 생기네 덤터기 쓰는 사람은 바보예요 똑똑한 거예요 바보지 그러니까 바보 맞잖아요 일단 근데 제3취득자 되는 사람 저당권 설정 후에 이거 후가 중래요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후순위 지당권자 전세권자 우리 강의 노트는 이쪽에 써놨죠 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그렇고 후순위 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된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들어갈 때 봐보세요 그 부동산을 살 때는 계산을 해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후순위자로 들어갈 때 지당권자 전세권자 들어갈 때는 내가 전세권자 같으면 내가 전세금 잘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맞잖아요 바보는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어떤 보호를 해줄까? 그런데 자기 집이지만 자기가 경매로 낙찰받을 수도 있대 경낙인이 될 수 있대 또 한 가지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매를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담보된 채권이 지연이자는 1년분이에요 그 다음에 근자당에서는 어디까지? 최고액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빚이 지금 1억 5천인데 최고액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1억 2천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에 소매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어쨌거나 1억 2천도 지금 자기 빚이 아니에요? 남의 빚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의 빚을 갖고 있으니까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는 어떻게 된다고?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용을 썼잖아요 그럼 비용상환총권이 생기지 비용상환총권이 생기는데 이때 비용상환총권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경매대가에서 이거 너 먼저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안 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수공비니까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수공비 맞대니까요 자 몸 좀 풀고 가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다니까 힘들어 죽겠죠 아니 진짜 맞아요 맞는데 또 너무 막 그 힘든 걸 티내면서 하면 안 돼 아니 힘든 걸 자꾸 티내면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다니까 그냥 꾹 참고 그냥 해야지 저도 지금 저 괴양 생겼다니까 입안에서 생겼지만 한마디 다 아 지금 해버렸네 다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나왔어 지금 약 안 바르고 거의 다 나왔어 네 맞았죠 그러니까 하세요 막판에 조금 2주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2주일만 2주일만 그러면 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원래 이거 수공비니까 유치권도 된다니까요 근데 유치권 갖고 있으면 뭐해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경매 대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고 이해 됐죠 네 이 말인 것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중에 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줬어야죠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된다 그랬죠 2번 3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을 했지만 제3자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어서 갖고 있어야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된다 틀렸죠 4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건물 매각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무가 없대 여기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권이잖아요 권 권리 권리인데 무슨 의무야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저당 무동산의 제3 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부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이게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본 건데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취득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경매 신청한 후도 된다고 어쨌건 저당권 설정 후죠 그러니까 된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저당 무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무동산의 피담부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 취득자가 아니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저당권인데 1번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다고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거 경매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대신 갚아버리면 돼요 갚고 나중에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원래 원칙이 전액을 다 변제하는 거야 채무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제3자도 어떻게 해야 돼? 전액을 다 변제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제3 취득자와 물상보증에만 봐주고 있는 거야 아셨죠? 제3 취득자와 물상보증에만 봐주고 있는 거다 이걸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아셨죠? 이해가 잘 안 되네 좀 더 어려운 말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민법 460조에 가면 다 갚아라 라고 써놨어 누가 갚든지 간에 아셨죠? 그런데 여기는 특칙을 둬서 너는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돼 라고 써놓은 거라니까 이해 됐죠? 3번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순이 될 수 있다 또 맞죠 4번에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는 부동산의 보돈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4번이 정답이래 5번 저당머리 소유권을 실행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봤고요 여기까지 봤고 우리 공동저당 가서 보겠습니다 특수저당권 이렇게 나는데 잠깐 용어 이해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건 일반 저당권을 공부한 건데 그 일반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이 피담보채권이 있는데 그거를 부동산 하나의 저당권 설정에서 이게 채미대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동산 하나를 전제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수저당권이 된 거야 됐죠? 지금까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일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등기법 시간에 공부했나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건 민법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근저당도 특수저당권이죠 근저당은 뭐냐 여기가 좀 달라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장례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이야 일반 저당권은 돈 얼마 빌리고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근저당은 뭐라고요?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 생기는 계속 거래를 한다고 줄었다 늘었다 중간에 결제도 하고 가니까 0이 되기도 하고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근저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공동저당에서는 부동산이 두 개예요 저당권이 몇 개예요? 일물일권주니까 숫자만큼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배당할 때 문제가 돼요 배당할 때 그런데 동시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경매대가의 비례에서 이걸 우리 기산법으로 뭐라고 했죠? 더 나 곱 그랬죠 더 나 곱이 뭐였더라? 책에 그렇게 안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144페이지 계산법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더하고의 더해서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더 나 곱이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때가 됐어 좀 쉬웠기 때문에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20의 당은 일단 다 받다가 그리고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하자 그거 지금 우리 앞에서 정리한 것이고요 이거 한번 잠깐 봐보세요 공동근조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이해하고 갈게요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봐보세요 X와 Y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둘 다 채무자 값소유인데 채무자 값소유인데 우리 1번 저당권 그런데 근저당으로 최고의 1억 2천에 1억 2천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매가 된 거죠 X가 경매가 돼서 거기서 8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8천을 받았어 다 받아갔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4천이 남아있죠 그런데 4천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Y가 또 경매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1억이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이자랑 지연이자가 생겨서 받을 게 5천 5백이 된 거예요 5천 5백이 됐을 때 이때 우리 5천 5백을 다 받을 수 있을까 4천까지만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근저당은 어디까지만 받는 거예요? 최고의까지만 최고의까지니까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야? 4천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00은 못 받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라고 봐보세요 공동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은 금액 8천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동산 Y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 경매 등의 환가주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 못해 8천 빼고 그러니까 얼마만? 4천만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됐죠? 한번 읽어두시고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계산 문제 한번 봐보자고요 동시 배당일 때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X가 4천이고 Y가 모두 아, 2천인데 모두 채무자 값 소율 때 1번 저당권자 을에 3천 채권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인데 여보세요 X가 4천 Y가 2천 둘 다 채무자 값 소율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3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걸로 좀 더 경의 뒤에 2천 채권 여기 정의 1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배당을 해 줄 것이냐 인데 이거를 경매 대가에 비례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뭐냐 그러면 의리받을 3천 채권을 4대 2로 나누라 이런 뜻이라고 4대 2로 됐죠? 근데 이제 그 계산법이 뭐라고? 더 나고비라고 그래서 보시면 X로부터 받을 게 얼마냐 두 개를 더해 4대 2는 6이죠 그리고 6으로 4를 나누죠 6분의 4 그리고 받을 게 얼마요? 3천 그래서 3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 4, 10이 6, 2, 10이 됐죠? 그러니까 2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로부터 얼마를 받아? 2천 Y로부터는 봐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맞죠? 6으로 2를 나눠 그리고 받을 게 얼마야? 3천 3, 2, 6 6, 1은 6 맞죠? 네 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합쳤더니 얼마? 3천 이렇게 나오는 거래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천을 받고 천만 원을 받으면 두 개 합쳐서 3천 받아가고 나머지 이제 병이 2천 여기서 또 정이 1천 이렇게 받아가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그 계산법은 거기다 써놨으니까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걸로 훈련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20회당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봐보세요 여기는 둘 다 한 게 아니고 X만 일단 경매를 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X만 경매를 해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3천을 받아갔어요 3천을 받아갔더니 병은 얼마를 못 받은 거야? 천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 병이 억울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경매될 때 원래 을이 경매했으면 여기서 천만 원 받을 거였죠? 그 자리로 대신 가서 받으면 돼 이렇게 된다 후순이자의 대비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후순이자는 선순이자를 대비하여 X로부터 천만 원을 배당 받으면 돼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가 나왔는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우선 그랬죠? 물상보증인 우선을 뭐라고 읽으라고요?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야 이해가 된다 보시면 동시배당일 때 아버지요 갑이 5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 을소유가 X4천 물상보증인 병소유에서 5천이 나오는 거요 가보세요 X로부터 이게 채무자 을거 Y는 물상보증인 병거 이게 이게 4천이고 이게 5천이야 4천 5천 근데 갑이 받을게 5천 그 뒤에 뒤에 가면 우리 정의 2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무가 여기 3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일단 봐보세요 이게 같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빚은 누가 갚아야 돼? 채무자가 갚아야지 그러니까 4천을 먼저 받아가고 여기서 여기서 4천을 받아가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을 물상보증인 거에서 추가로 천만 원을 받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상보증인 우선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고요 보트에 자리가 하나만 비었어 두 사람 다 탈 수 있으면 두 사람 다 타도 되죠 하나만 비었어 그럴 때 누가 탄다고? 물상보증인이 레이디가 탄다고 그런데 막 총알이 날라와 그랬더니 레이디 네가 먼저 가 라고 하지는 않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요즘 거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봐 보세요 국경을 열어줬죠 누구한테만 여자들과 아이들한테만 열어줬잖아요 남자들한테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 니들은 가서 싸워 그랬잖아요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니들은 싸워 그게 레이디 포스트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회당 해서 봐 보세요 이때는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됐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주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 봐보세요 이게 경매가 됐어 그러면 거기서 4천을 받아가죠 4천을 받아가는데 나중에 여기서 또 값은 천만원 받으면 되겠네 근데 야 아까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이게 못 받으면 여기 가서 대위를 했는데 대위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요거는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레이디 쪽에 가서 징징거릴 수가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징징거리면 안 돼? 아 니가 나가 니가 니가 전쟁터에 나가 지금 이런 말인 거잖아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비할 수 없어 이 말인 거다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께 경매가 됐어 이거 봐보세요 요게 경매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받았잖아 5천을 5천 다 받았죠 그럼 끝났지 그럼 이 자리가 비네 이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놓고 물상보증이는 어 이게 남의 빚을 대신 갚으면 그 자리로 대신 채권자 자리로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변제자 대비라고 한다 변제자가 채권자 자리로 대신 가는 걸 말하고 부른다 변제자 대비 요렇게 대비를 하려고 해 또 한편 이것도 있잖아요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위 승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자리를 놓고 다퉈 그랬을 때 두 자리가 비었으면 그냥 이 사람도 같이 터도 된다니까 근데 지금 두 자리가 안 비었어 한 자리밖에 없어 그럴 땐 누가 먼저 물상보증인 레이디가 먼저 이 말인 거라고 됐죠 근데 이럴 때 정이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 항상 억울한 마음이 나는 다 못 받으면 항상 억울한 마음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억울해 하면 돼 안 돼 줄을 잘 보고 서야 된다니까 줄을 잘 보고 오늘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내 자리까지 내 순서가 안 올게 생겼어 거기에 좀 서 있으면 돼 안 되지 미치겠네 진짜 서있지 말라고요 서있지 마 그러다가 떼어갖고 서 있다가 일사병 걸린다 큰일 나 서 있으면 안 돼 봐보세요 이게 일단 봐보세요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채무자가 채무자 부동산 갖고 있는지 4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5천 채권으로 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는 안 오겠네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지 됐죠 계산 자기가 해봐야 돼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못하고 간 사람이 뭐 할 말이 뭐 있어 억울할 거 없다니까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이 물상보증이 자리를 확보했어 그런데 이 물상보증이 애들한테 딸린 애가 있는 거예요 딸린 애가 있으면 딸린 애가 엄마가 먼저 타야 돼 딸린 애가 애가 먼저 타야 돼 내가 여자니까 넌 아들 지금 5살짜리 있는데 너는 아들인데 그러면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어 누가 먼저 탄다고요 애기가 애기가 봐보세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지금 빚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애들한테 빚을 줬어요 안 줬어요 나은 빚이 있잖아요 나은 빚 나은 죄가 있다니까 빚이 있어 부양의무가 있다고요 애들 부양의무가 있어 있어 없어 있다니까 빚이 있다니까 법에 정해놨는데 애들 낳으면 잘 키워라 라고 정해놨다 친권은 애 폐라고 있는 거다 애를 잘 모으시라고 있는 거다 모으시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참고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옛날에 민법 915도에 징계권이라고 있었어 부모가 애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역을 해서 애들을 좁혀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들을 자꾸 좁혜니까 징계권을 아예 없애버렸어 징계권 조문이 없어졌어 그렇다고 보면 애들을 혼낼 혼낼 안 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 혼낼 권리는 다 있어 친권 속에 그런데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해가지고 좁혈까봐 옛날에 막 닭장에도 가두고 다 팔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빚이 있다고요? 빚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받아가야 돼 그래서 봐보세요 원래 Y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어? X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로 가서 그게 뭐야? 물상대위지 그래서 무가 먼저 받는 거야 삼촌을 여기서 사촌 봐보세요 사촌 중에 삼촌을 먼저 받아가고 이 사람은 얼마만? 천만원만 거의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포트 밖으로 나가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이 사람은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 가겠습니다 얘기만 생각나고 이건 또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알았네 애들한테 빚진 게 있다는 걸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됐어 우리 애가 있어서 내가 엄마가 된 거지 자 보자고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계에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재단권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장래 불특정 채권이 있어요 그걸 일정 범위 최고액을 정해서 담보하는 재단권이 근저당이다라는 거죠 봐보세요 갑과 을이 계속적 거래 은행 같은 경우는 당자대벌 계약을 맺고 계속 마이너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계속 공급을 해 기름을 막 외상으로 공급해 이런 것을 계속적 상품계약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언제 결산하기로 하고 이런 결산기를 정합니다 근데 얘는 봐보세요 중간에 결제를 하니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가 또 외상이 늘어나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 또 늘어나고 이게 장래 불특정 채권이야 그런데 한도를 정하는 거죠 최고액을 정해서 담보하는 재단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이 근저당에서 근자가 뿌리근자예요 뿌리근자라서 요게 뿌리야 요게 요거를 담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결제가 돼서 결제가 돼서 0이 돼버리면 원래 뭐예요 부정성은 재단권이 소멸하면 재단권이 소멸하면 재단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계속 있으니까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재단권이 춘향에 가요 그럼 향단위도 따라가는 거야 향단위가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봐보세요 만약에 1억의 채권이 있는데 3천의 채권이 양도가 됐어 그러면 저당권도 3천이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저당권을 같이 가죠 그런 걸 저당권의 준공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소유권은 공유 다른 권리는 준공유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뿌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이게 부정성 완화 이렇게 써놨죠 확정 전에는 근저당은 부정성과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어 다시 여기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장래불특정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해 놓다 보니 이게 0이 돼도 얘를 담보해야 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또 얘가 원래 이렇게 가면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따라가면 안 돼 얘를 지켜야 된다니까 종갓집을 지켜야 돼 종갓집을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거라고 그러다 보니 이게 부정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 채매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 이걸 우리 X를 Y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X였던 것을 Y로 바꾸는 것도 돼 그러면 변경 후에 건반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하죠 변경 후에 건반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X가 Y로 이렇게 바뀐 거지 됐죠? 네 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양순이나 대위변제자에게 근저당권이 수반하지 않아 원래는 따라가는데 일부라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따라가 이 말인 것이다 다시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우리 집 살 때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때 치구액을 정해서 근저당 등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장례 불특정 채권이 아니죠 장례 불특정 채권이에요 그게? 중간에 또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빚을 갚아가면 빚이 줄어들죠 상환 방법 변제 방법이 좀 특수한 경우인 거지 보통 우리 빚은 한꺼번에 갚지만 나눠서 갚아가는 것이지 장례 불특정 채권이 아니라고 장례 불특정 채권을 가다가 또 돈이 빚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계속 줄어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저당 등기를 하는 것이 편의상 해놓은 거지 진짜 근저당이 아니라고 가짜 근저당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근저당이라고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부정성이 다시 생기고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다 장례 불특정 채권이 확정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근저당이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게 근저당이란 취지와 치의구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는 이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봐보세요 앞서서 우리 원의위 실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들은 등기해야 되고 얘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자 등기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근저당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치구액 속에 들어가 있죠 치구액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치구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해도 되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 아까 우리 결산기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결산기예요 결산기를 만약에 10월 20일 이렇게 정했다고 보자고요 10월 20일 이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이걸 등기를 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월 20일까지 거래를 해보니까 거래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거래를 계속 하고 싶죠 거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걸 딱 등기를 해두면 10월 20일까지 생긴 채권은 담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은 담보가 돼야 한대요? 안되잖아요 담보가 안되는데 거래 실적이 좋으면 계속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법이 뭐예요? 다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등기하는 건 조금 귀찮고 돈 들어가고 이런 건 작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저당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근저당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밑으로 순위가 밀려버리게 되잖아요 후순위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무장으로는 등기를 안 해 미쳤어? 이걸 왜 등기를 해? 등기할 필요가 없지 나중에 필요가 있으면 그 중간에 끊으면 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채권치구에 그랬는데요 일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의위실손이 있는데 이거를 1년분까지 해서 이거를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분 제한을 둔 이유가 뭐라고요? 후순위자 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치구액을 정해놨으니까 치구액을 후순위자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분 제한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실행비용은 치구액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별도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치구액을 만약에 1억 2천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제 경매 됐을 때 실행비용이 예를 들면 500이 들어갔어요 500을 먼저 받고 1억 2천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실행비용 500까지 합쳐서 1억 2천까지만 받는 거니까 이게 저당권자한테 근저당권자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일을 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갔어 그럼 비용부터 먼저 공제하는 게 맞잖아요 뭐든지 일을 할 때 비용부터 먼저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치구액과 관련해서 이 치구액이 어떤 의미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책임 한도액이 아니야 경매했을 때 치구액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경매 실행비용은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아 그런데 이게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보니까 채무자 같은 경우 봐보세요 채권액이 치구액을 초과했을 때 채권액 봐보세요 채권액이 1억 5천이 되어버린 거요 이랬을 때 이 채무자는 어쨌거나 이게 더 커졌는데 1억 5천을 다 변제해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 그런데 제3치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 채권액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한번 봐보자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제3치득자도 아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소멸시키고 싶으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원칙인 거예요 채무자만 그런 게 아니고 워낙에 이게 신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누가 갚던지 간에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고 제3치득자나 물상보증인만 이렇게 봐주는 것이다 다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치득자도 아니다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 책에도 그거는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복습으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간 그거 mp3 파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제공하면 또 많이 보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이해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이해를 무슨 이해야 그냥 찍는 건데 찍는 데는 이해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 그런데 이제 또 이해가 되면 암기할 게 적어지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아우 공법 공법 중개세법도 해야 되고 공지세법도 해야 돼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지금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거는 핵이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제 7, 8호를 들면 잠수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잠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잠수 탔다가 나중에 이게 부상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다니까 그런데 잠수 탈 때 혼자만 잠수 타면 괜찮은데 꼭 친구까지 또 같이 데리고 가요 친구까지 같이 망하게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나와서 지금 민법분한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계속 나와서 계속 쓰다 보면 그냥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을 혼자 하다 보면 그걸 체크를 못하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나중에 그럼 그건 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나 맞추고 쉬운 걸 놓쳐버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쉬운 걸 내 거로 잘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조금 더 맞추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어려운 거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까 계산 문제도 못하겠으면 그냥 지나가버리세요 아 참 계산 문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떻게든 지나가도 돼 지나갈 건 없지만 비단무책금액 확정과 관련해서 확정 시기 이게 결산기를 정했어요 그럼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이 되죠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어 여기서 그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 신청도 해지의 한 종류죠 해지하면서 경매 신청하는 거죠 경매 신청 이게 이제 시험절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근저당관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한 때 그때 끝낸 거니까 여기서 끝내 그러면 끝내는 거지 그런데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때는 매각되고 만납시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각되고 만납시에 다른 사람들은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 순간까지 가능한 매각되고 만납시 봐보세요 경매 신청할 때 거기서 거래를 끊을 거니까 돈을 더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상관없어 후순위자가 했을 때는 언제 경매 대고 만납시 매각되고 만납한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근저당관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어 그랬을 때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 안 된다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우리 강의 노트는 그 지문에다가 소개를 해놨어 지문에다가 거기 자리가 없어서 OX 지문 속에 가면 있다고요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왜 한번 질러버리면 빼박이잖아요 민법은 항상 중요한 게 빼박이다 빼박 그래서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액 확정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확정되기 전까지 근저당에다가 아까 봐보세요 근저당에다가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이 담보가 되는 거죠 날짜가 만약에 10월 20일 이렇게 정했어 그럼 10월 20일까지 생긴 채권만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생긴 채권은 담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에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 이자나 지연손해금 이것들은 이게 확정 후에 생기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생긴 원본 채권에서 파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담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돼 여기죠 여기 안 돼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이거는 담보가 되는데 이게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생겼어도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이것들은 여전히 담보된다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것까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일단 좀 깝깝해 보여요 깝깝해 안 깝깝해 한번 해보자고요 갑은 이거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예요 중개사 기출문제 제가 넣어놨는데 뭐 나와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갑은 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빌리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 을이 채권자 그렇죠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BC 이렇게 되고 근데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그럼 동시배당이네 근데 다 이 값 소유야 모두 채무자 소유자 이걸 빨리 체크해야죠 미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이 이게 9천 그 다음에 6천 3천 이었다면 의리 비부동산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만가 의리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라고요 1억 5천 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비부동산만 물어보고 있네 또 시험장에서 ABC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개론 계산 문제를 풀려고요 여기는 비만 풀고 금액은 얼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일단 터납업이죠 9, 6, 3 얼마예요 18이지 그리고 어떻게 6 그 다음에 받을게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을 또 다 쓰고 있다 이거 여기까지만 써야지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아니 그럼 다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6, 1, 6 6, 3, 18 3, 5, 15죠 5천 이게 지금 계산 문제야 그냥 더 나고만 하면 되는 거야 더 나고만 하면 되지 됐죠 계산 문제도 아니야 이건 무슨 계산 문제야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더 나고 자 다섯 개가 남아도 똑같아요 다 더해서 나눠줘 그리고 곱해져 끝이야 더 나고 더 나고 더 나고 뭐에 줄임말이라고요 더하고 아니고요 더해서 거기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니까 곱해줘 이렇게 곱해주세요가 아니고 자 한 문제도 가비 채무자 미 1위 경우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순회금은 여전히 담보된다 맞죠 3번 근제당권 실행비용은 가비 채권 최고액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죠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아 이렇게 되죠 4번 가비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비담으 채권과 함께 근제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 양도하는 건 되죠 5번 A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병이 전세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시에 후순위자가 했을 때 경매 신청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경낙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죠 경낙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 5번이 정답이죠 자 근제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최선순위 근제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제당권의 피담으 채권은 경매 신청시에 확정된다 최선순위일 때는 뭐라고요 경매 신청시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채규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제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1년분이 넘어도 채규액 보험이 내면 상관없죠 3번 근제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채규액의 채매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가 채규액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네 이자는 포함된다 않는다 틀렸죠 4번 선순위 근제당권에 확정된 피담으 채권액이 채권 채규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제당권자가 그 채권 채규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제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후순위 근제당권자는 채규액만 변제할 수가 없어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전액 다 해야 돼 왜? 애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서 그래 제3취득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됐죠? 네 그 말이다 5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제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근제당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채권자가 갖는 거지 무효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약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약법